성경 1년 1독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공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둘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아 왕이 주재한 6개국 동맹 국제회의장에서 줄과 멍의 퍼포먼스를 시행합니다. 셋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아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넷째, 예루살렘 국제회의가 무산되자 시드기아 왕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를 주강사로 세워 구국성회를 개최합니다. 다섯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니아에게 오래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선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선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유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우학교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우학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우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우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우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신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우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우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우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신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우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요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우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우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등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우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래야만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제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얘는 여우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우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오원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아 시대에 모래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우와께서 여우와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오는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아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아가 여우와를 두려워하여 여우와께 간구하며 여우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우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게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우야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간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우야 김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우야 김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가함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우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몽해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하베 왕과 안문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첫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레종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에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진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해를 매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몽해를 목에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네부가네사리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요구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8장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아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5째 달 기부원 아수레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요구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해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해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내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이 고대 근동 전체를 뒤흔들자 시드기아 왕이 남유다 주변 다섯 나라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해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줄과 나무 멍해를 들고 나타나 하나님의 측량이 이미 끝났다는 것과 나무 멍해를 매지 않으면 쇠 멍해를 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남유다 주변국 모두에게 불편하기 이룰 데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해 퍼포먼스 때문에 국제회의가 중단되고 사신들이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버리자 시드기아는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를 세워 구국성회를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니아는 2년을 주장하며 예레미야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습니다 하나니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무 멍해를 빼앗아 꺾음으로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니아의 말에 환호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바벨론의 멍해를 2년 안에 꺾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으며 그 말에 열광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길과 멀어지는 그들을 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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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이야기를 단순히 개인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야죠.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